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3월 26일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리순감옥에서 사형선고받고 순국한지 110주기가 되어가는 그런 날인데요. 순국 110주기를 기념해서 오늘 준비했던 컨텐츠가 바로 이거에요. 3, 2, 1, 4. 안중근 토마스 장군과 이 시국에서 다시 보는 동양평화론인데 이 시국이 붙었어요. 이 시국이 붙었어요. 카테고리를 시사로 갈걸 그랬나? 아예. 어쨌든 동양평화론을 이 시국에서 현 시점에서 한번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국에서 다시 볼건데요. 자, 일단 PPT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채팅을 끌건데 제가 왜 여기 이 시국에서 다시 보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고 취소선을 걷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다가는 이 시국에서 동양평화론을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국에서 동양평화론을 다시 한번 보다가요. 빡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되게 빡쳤거든요.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도 이 시국에서 진짜 빡쳤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빡쳤어요. 굉장히 많이 빡쳤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안중근 토마스 장군의 순국 110주기를 기념해서 기획된 컨텐츠이고요. 장군이 순국하기 전 서문과 계유까지 구성한 선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했던 역사학자 김승훈의 기획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제가 역사학자니까 제가 한번 이 동양평화론을 연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동양평화론을 연구를 해보고 싶었고 1910년 3월에 안중근 장군이 제안했던 한중일의 관계와 2020년 3월 이 시국의 한중일 관계를 비교하는 컨텐츠라서 좀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치적으로 좀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이 중립이라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하여간 더불어통합 하여간 이번에 비례대표 선출한다고 아주 그냥 별의별 비례정당들이 다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 정당들 중에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도대체 비례정당은 어디를 찍어야 될지도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민감할 수 있고요. 유튜브의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논란의 소질을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정치적 싸움을 조장하는 댓글은 제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리고 장군하고 제 종교 성향이 아무래도 가톨릭이죠.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요. 시청자들과 일부 생각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추모 추모 댓글을 올려주는 대상으로 아프리카TV에서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 일단은 그 일단 아프리카TV에서 그 어록도는 유목내용 뭐 이런거를 그 뭐냐 이제 추모 댓글을 올려주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추첨을 한다고 해요. 어쨌든 제 영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안중근 장군을 한번 추모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이 방송 시점이 3월 26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양평화론을 좀 중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장군에 대한 프로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일단은 뭐 1879년 9월 2일생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은 토마스고 대한의군 활동을 하면서 참모 중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계급이 중장이죠. 별 3개고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범위를 사살하는 의거를 했죠.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았고 1910년 4월 26일 교수형으로 승국을 했어요. 음 이제 개몽 사업을 하다가 을사늑약 이후에 독립운동을 투신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은요. 그 효창원에 있는 의열사의 이제 안중근 장군의 위패만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현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의 그 유해가 있는 이 삼의사 묘 그 옆자리에 원래는 사의사 묘라고 해가지고 안중근 장군의 가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가묘만 있었는데 비석이 없었는데 현재 효창원 자리에는 그 안중근 장군의 안중근 장군의 이 유해를 찾으면 이곳에 유해를 모실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석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현재는 비석도 있어요. 자 안중근 장군과 관련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팅에서 메롱을 하길래 바로 제가 강퇴를 시켰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프로필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프로필 자세한 내용은 제 제가 작년에 워낙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할게요. 의거 이후의 행정만 좀 요약을 하면요. 자 하울빈 여기서 의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서 꼬레아 우라를 외친 다음에 체포가 돼요. 네 태극기고 이거는 그 작년에 나온 그 백주년 기념깃발이에요. 백주년 기념 태극기 꼬레아 우라를 외친 다음에 네 체포돼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의 제약 15가지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장군은 나는 교전을 치렀고 전쟁 포로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일본 관동도덕부 리순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교전을 인정을 안 했죠. 자 그리고요 안중근 장군의 재판은요 이 일본 정부가 원래는 재판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되거든요. 삼권분리 말이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권한에 원래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죠.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삼권분립이 위배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 2월 14일에 바로 사형선고를 했고 그래서 사형선고 받았고 3월 26일에 사형이 집행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형선고의 집행까지 자 부당한 재판이면 항소하면 돼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요. 재판에 항소를 했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항소를 했던 케이스예요. 항소를 했는데 안중근 장군은 항소를 안해요. 항소를 안하고요. 대신에 판사한테 항소하지 않겠다. 나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해야 된다. 이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러면 다 쓸 때까지 집행을 미루겠다. 했는데 그래서 판사는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판사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 판사가 기다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일본 정부가요. 리순 감옥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냐 이토 히로봄이 통감을 죽인 사람이다. 이토 히로봄이 총리 총리 내각 총리대선을 죽인 사람이다. 총리를 죽인 사람인데 그 어찌 사형수의 말을 그 그대로 들어줄 수가 있느냐 최대한 빨리 집행해라. 자 어쨌든 안중근 장군이 그 동양평화론을 끝내 완성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동양평화론을 쓰기 전에 자서전부터 써놨거든. 그래서 자서전은 남아있어요. 안흥칠 역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쓴 자서전을 완성을 했고 그럼 이제 동양평화론 안흥칠의 역사를 쓴 다음에 동양평화론은 이제 그 서문 서문만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개유의 틀을 잡았어요. 개유의 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론 전감 현상 복선 문담 이런 그 틀의 구성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서문은 전해져요. 뭐 이제 그 서문을 통해서 동양평화론이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뭐 서론이나 정감이나 현상이나 복선이나 문담 이 다섯 개의 파트 중에서 솔직히 이 다섯 파트에서 그 이 다섯 파트에서 솔직히 그 어떤 이야기들이 인용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그러니까 보통 약간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여러가지 그 이야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소재들을 써서 가져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장군이 쓰는 동양평화론은요. 사실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 본인의 그런 생각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장군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피를 할 수 없어요. 대피를 할 수 없는데 대신에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정한 것처럼 이 시국에서 다시 보는 동양평화론 21세기에 다시 보는 동양평화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뭐 그래서 그런 책을 쓴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저를 받아줄 거냐 안 받아주겠지 뭐 박사학위 이런 것도 넣었는데 나를 이런 학위를 받아주겠냐 원고 받아주겠다는 출판사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비정기적으로 지태의 서재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저는 지태의 서재라는 이 컨텐츠에서 만약에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요 제가 만약에 안흥칠 역사를 구할 수 있으면 올해 10월에 올해 10월에 한번 그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동양평화론의 서문을 한번 그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